음악 RTV 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부동산 정보시대 조준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캐나다에서 오래전에 이민을 오셔가지고 우체국을 지난 20여 년간 경영하시면서 여러가지 비즈니스를 해오고 계신 허헌 사장님을 모시고 좌담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허헌 사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영철씨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허헌씨 우선 우리 RTV 시청자 여러분께 본인에 대한 간단한 소개 말씀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의 이름은 허헌이고요 1976년 1월 31일 날 캐나다에 이민을 왔습니다 그래서 우체국을 시작한 것은 1988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한 20여 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되게 많이 참 오래 하셨네요 우체국을 그렇게 아마 한일으로서는 20년 전에 우체국 하신 분이 있습니까 아마 한두 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아마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우체국 하면은 대개 옛날에는 제 기억에는 저도 이제 이민 온 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기억에는 개인이 할 수 없는 비즈니스로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우체국 업무가 오래 되신 분들은 대충 아시겠지만은 이제 파업을 많이 하는 바람에 업무가 많이 마비가 되니까 이제 이걸 개인 가게한테 전부 불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1987년도부터 불화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때 그러면 헌 사장님께서는 그때 불화를 받으신 거네요 그렇죠 우체국을 하신 동기는 그러시고 대개 이제 우체국을 하면은 우리 이제 보통 생각에는 아 우표 파는데 그렇게 이제 대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체국 비즈니스가 우표 파는 이외에도 업무가 많죠 많죠 네 그런데 이제 우체국을 보면 크게 나누면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이제 메일링이라고 해가지고 손님한테 모든 우편물을 받아서 저희가 우표를 붙여서 이제 딜리버리 하는 디파트머로 냉기해 주는 메일링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시빙이 있습니다 리시빙은 이제 우체부를 저희 애들 갖다 주면은 저희가 보관하고 있다가 손님이 찾으러 오면 이걸 손님한테 내주는 그런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마니그람이라고 세 개 어느 곳이든지 5분 이내에 송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이제 마니 이슈라고 해서 마니 오다를 손님이 원할 적에 우리가 발행하는 그래서 어디 가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네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예 생각보다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하시네요 그 제가 알기로는 개인으로 이렇게 넘어오기 전에 정부에서 그거를 전부 다 관장을 할 적에는 제 기억에는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파업들을 그렇게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참 여러 가지 아주 한마디로 얘기해서 엉망인 그런 상황까지 이제 갔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도 그런 거를 이제 좀 막아보고자 하는 뜻에서 이제 그 개인한테 이제 그거를 불화를 주기를 시작한 걸로 저는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 우체국에 이제 우리가 가보면은 메일박스 같은 것도 이제 이렇게 있고 또 한국으로 치면 우리 같이 뭐 사서한 뭐 그럼 여기 포스터, 피오박스 뭐 이제는 그런 것까지 지금 다 관장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네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거기서 일하는 그 인원도 꽤 많이 있어야 되겠네요 네 일어난 사람은 이제 원래 그 유니언에 속해 있는 우체국은 대개 8시에 열어서 5시에 닫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편물이 왔을 경우에 찾으러 가는데 일 끝나는 시간이 대개 다 보편적으로 5시 반 6시 되기 때문에 찾기가 참 힘듭니다 특별한 그런 시간을 오프를 하고 자기가 주중에 가서 우편물을 찾아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제 이걸 불화하면서 가게로 주면서 업무 시간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대개 긴데는 11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밤 11시 그럼 10시, 9시 대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근방에 사는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일 끝나고 나서 우편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이제 아무래도 개인이 하다 보니까 우리도 많은 매상도 올려야 되겠고 수익을 올려야 되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토일날도 문을 열어주고 또 어느 데는 주일날 여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또 손님한테 서비스도 좋아지고 그래서 앞으로 우편 업무가 이게 많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아마 수익을 올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사실 허 사장님도 그분들 중에 하나 아니십니까 사실 옛날에 편의점하고 같이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우체국 때문에 많은 매상을 올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한인 동포들이 특히나 편의점 하시는 분들이 그 우체국을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우체국 그걸 한번 우리가 편의점을 하시는 분이 내가 우체국을 유치하고 싶다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요? 근데 유치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유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캐나다 포스트에서 지정된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된 장소에 내가 편의점을 하고 있으면 찬스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옛날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가게 스토어 사이즈가 1800스쿨피트 이상 돼야 된다는 조건과 물론 파킹장은 넓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슈퍼마켓 뭐 IGA라든가 로브로라든가 그런 큰 슈퍼마켓을 끼고 있는 장소래야 이 사람들이 트라픽을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선호해서 지정을 해서 거기다 오퍼를 했습니다 캐나다 포스트에서 그래서 저희 가게도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캐나다 포스트에서 너의 장소에다가 당신의 장소에다가 포스트 비스를 하나 오픈하지 않겠냐는 그런 오퍼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오픈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이 지금도 많이 주문이 오시고 또 문의가 오시는데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캐나다 포스트에서 다 맵으로 인해서 지정된 장소가 있습니다 그 지정된 장소에 자기가 속해 있으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 또 그것뿐이 아니고 제가 언뜻 듣기에는 우체국을 하려면 언어 소통도 어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언어는 물론 가브리먼트의 퍼블릭 서비스니까 첫째로 영어를 잘 구사해야 첫째 조건입니다 그다음에 크레딧도 좋아야 되겠지만 또 다른 범법 행위가 없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시민관자나 영접관자나 그건 별로 관여치 않습니다 여기 방문 오신다든가 또 오셔가지고 우체국은 하실 수 없고 반드시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어야 됩니다 언어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새로 난 동네에서 이런 우체국을 할 수 있는 쿼터가 있다, 이 동네는 그러면 공교롭게 한인분이 가서 거기서 편의점을 하고 있으신데 또 장소도 모든 조건이 맞다 할 때 우체국에 대해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신청을 하면 언어 테스트가 있습니까? 네, 인터뷰가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인터뷰가 굉장히 까다롭게 옛날에는 제가 초창기 할 적에는 사실 인터뷰가 그렇게 까다롭지 않았는데 지금은 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금은 굉장히 까다롭게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도 보고 또 인터뷰도 해서 자기네들 생각에 이 사람은 도저히 커스터마 서비스 하기 힘들다 하면 노하고 그냥 리젝트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영어도 좋아하셔야 되겠고 둘째는 크레딧도 좀 좋아야 요즘에는 편의점 하시던 분들이 몇 분들이 가게를 하시면서 가게가 안 되니까 거기서 일단 캐나다 포스트에 저희가 크레딧 리미트가 있습니다 10만불이면 10만불 20만불이면 20만불 그 범위 내에서는 언제든지 이 우표를 주문하면 보내줍니다 아시다시피 이 우표는 이게 현찰이나 마찬가지 돼서 가게를 내가 그만해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10만불이 제 우표를 워드하고 딱 며칠 있다가 벵크랍시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캐나다 포스트에 몇 군데 그런 손해를 받기 때문에 지금은 크레딧 조사가 아주 철저하고 조금 저기하면 시큐리티 디퍼짓도 요구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는데 언어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언어에 문제가 있는 분이 영어를 잘 구사하는 사람을 그 매니저로 하이어를 해가지고 그분이 인터뷰나 그런 걸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캐나다 포스트에서 원치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무슨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주인하고 얘기가 해야 되는데 매니저라는 것은 있다가 한 달, 두 달, 1년 있다가 주인하고 뜻이 안 맞아도 나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니저하고 깊은 얘기는 않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오너하고 캐나다 포스트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너가 그래도 영어를 좀 해서 의사소통이라도 할 정도가 되어야 인정을 해주지 그게 안 되면 인정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는 사실 우표를 사러는 아무 데나 가서 샀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당장 우표가 두세 장 필요하다 그러면 동네 가게 가서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네 가게에서 취급하는 게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게 그 이유가 이윤이 안 남아서 그렇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처음에 20년 전에 포스트 오피스를 할 적에는 모든 커미션을 20%를 주었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거기에다가 로열티 3%를 우리가 페이하면 우리가 네트 인컴이 17%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만불 우표를 팔면 1년에 17만불이라는 돈이 그냥 순이익으로 떨어졌습니다 캐나다 포스트에서 하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자기도 모르고 자기들도 모르고 20%를 컴비션을 줬는데 대개 처음에는 계약을 10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10년 동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10년 동안 우표를 20% 디스카운트를 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끝나면서부터 우표를 디스카운트를 5%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너무 많이 준다고 해서 그리고 5%를 줄이다 보니까 바라이트나 구멍가게 같은 데서 우표를 사다가 팔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마진이 없으니까 액수만 크지 그런 게 줄이면서 그러나 소포를 붙인다든가 그런 것은 엑스페스 메일을 보낸다든가 그런 건 지금도 17% 그대로 줍니다 우표에만 한해서 그렇게 됩니다 우표에만 한해서 5%로 마진을 줄이고 그 대신 가계 규모에 따라서 캐나다 포스트 지원하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로우 트라픽, 미디엄 트라픽, 하이 트라픽 그렇게 세 개로 구분돼서 하이 트라픽은 1년에 50만 불 이상 파는 가계는 2만 5천 불이라는 돈을 무상으로 그냥 줍니다 그걸 서비스 필요라고 해서 미디엄 트라픽 하시는 분들은 25만 불에서 50만 불 그 사이는 8천 불 그 밑에는 제가 얼마 전에 잘 모르는 기억이 안 납니다 물론 허 사장님한테야 하이 트라픽 에리안 걸 제가 압니다 그러면 사실 지난 옛날에 20% 마진을 준 건 제가 생각하고도 많네요 사실 우표 파는 게 그렇게 큰 레이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무슨 특별하게 들어가는 돈이 없지 않습니까 종이 파는 건데 20% 주는 건 일반 우리가 그로서리 팔아서 20% 남기는 것보다는 훨씬 쉽지 않습니까 첫 번에 아마 이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미스테이크를 한 것 같습니다 하도 유니온한테 되어 가시고 그렇죠 그 덕분에 우리 허 사장님도 그렇겠지만 덕을 보신 분도 많고 10년 동안 재미 좋으셨네요 많죠 지금은 그런 재미는 없습니까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규제도 많이 까다로워졌고 종목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프랜차이스다 보니까 헤드 오피스의 관습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옛날같이 그렇게 재미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어떤 것보다 보람있게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출하픽이 가게 들어오고 또 수업포를 많이 메일링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 에리아는 지금도 굉장히 해피하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 하시는 게 물론 우체국 하면 우체국도 매력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들어오는 에디셔널 비즈니스 그게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지금 편의점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보게 되고 생각지 않게 또 집어가게 되고 이왕이면 원스톱 샤핑같이 요즘 그래서 새로 생긴 옛날에는 없었는데 요즘 메일박스라는 프랜차이즈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체국 업무만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외에 필요한 다른 물건들을 팔지만 그런 면에서 볼 적에는 우리 컨벤니언스토어하고 우체국하고 같이 컨바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 불러 모으는 데는 더 좋은 컨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원 데이 서비스 같은 거, 딜리버리 서비스 같은 거 하면 페덱스나 그렇잖아요, UPS 같은 거 하고 지금 경쟁을 하는 그런 상황도 좀 벌어지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메일박스라는 회사가 미국 회사에는 있었는데 그 회사가 UPS 스토어로 바뀌었습니다 UPS가 그 회사를 인수하면서 모든 가게 상호를 UPS 스토어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UPS 스토어는 소포 같은 걸 메일링하는 데는 미국 같은 데는 좀 쌉니다 그런데 캐나다 안에는 경쟁이 안 좋을 정도로 캐나다 퍼스트가 훨씬 더 가격이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페덱스도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싸고 그런데 이제 미국 UPS니까 미국에 가는 소포는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하는데 캐나다 퍼스트도 그걸 많이 뺏기니까 요즘에 새로운 한 몇 년 전부터 생겨서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캐나다 퍼스트도 경쟁을 의식해서 하려고 지금 다른 아이템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UPS보다 가격이 1, 2불 더 싼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대개 이제 커리어 서비스를 보낸다고 하면 대개 이제 생각나는 게 UPS 아니면 FedEx 그렇게 쓰게 되는데 결국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가격이 미국보다 훨씬 더 비싸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또 지금 우체국은 그런 것들 때문에 경쟁의식을 느껴서 또 이제 대응하는 무슨 강구책을 내놓는 그런 말씀이시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메일박스 비즈니스라는 건 도대체 뭐 하는 비즈니스입니까 그게 그 메일박스 비즈니스도 뭐 우체국 업무랑 비슷한 건데 이제 메일박스 사소함을 렌트하는 거고 그 다음에 UPS로 보내는 UPS 물견을 받는 역할을 하고 내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보통 포로카피나 뭐 그런 걸 전문으로 하는데 캐나다 포스토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 상황이 그래서 경쟁이 뭐 안이 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크게 크게 염려할 경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가끔 이제 그 메일박스 시절에 지금 UPS 스토어가 아니고 메일박스 시절에 그런 걸 찾는 분이 계셨고 또 그런 거를 거래를 좀 한번 해보니까 결국은 매상의 물론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매상의 어느 한계를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마진이나 무슨 이런 게 그렇게 크지를 않고 규모가 커질 수가 없었어요 근데 메일박스 메일박스가 근데 이제 지금 우리 회사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같은 그 컨셉트는 굉장히 윈윈 시추에이션이 될 것 같아요 포스트 오피스 플러스 컨벤이언스 그러면 오시는 손님들 매일 거기서 다 어떤 면에서는 원스톱 쇼핑이 될 수 있는 그런 개념도 되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에 좀 신경을 쓰셔서 그런 위치를 선정을 해서 들어가시면은 굉장히 좋은 그런 비즈니스 어포추니지가 될 수 있게 그런 걸 느꼈습니다 사실 컨벤이언스 도어에도 많이 있지만은 제가 이렇게 피부로 느끼는 건 나가면은 웬만한 샤프 스토크 스토어는 우체국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있죠 그 뭐 특별한 자기네들끼리 무슨 계약을 체결한 겁니까? 아니 이제 포스트 오피스에서 초창기에 컨벤이언스 스토어에다가 많이 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겪었습니다 사실은 무슨 장소가 좁으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렇게 비즈니스가 안 되니까 밴클럽시 하는 그런 가게가 나타나고 뭐 비단 전 캐나다에 한 7천여 군데 업체국이 되는데 뭐 사고가 나는 게 많이 있겠죠 저희가 몰라서 그러는 것 그런데 이제 스와퍼 스토어 마트에 주다 보니까 거기는 프랜차 있으니까 큰 회사가 견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없고 또 여기는 조건이 주일날 문을 열어주는 걸로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와퍼 스토어 마트는 주일날 언제든지 우체국이 문을 엽니다 그런 것이 또 다른 데보다 좀 유리하고 또 무슨 보편적으로 이미지가 스토어 이미지가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님들이 봤을 적에 깨끗한 것을 좀 선호하고 지금은 캐나다 포스트에서 새로 하려면 컴퓨터니 거기 이미지를 다 갖추는데 한 6만여 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건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다 바꿔야 됩니다 그게 아무리 깨끗하든 낡았든 간에 10년이 되면 무조건 새로 다 바꿔야 되는 그런 조건부로 누구 돈으로 바꿔야 됩니까? 그건 개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자기가 부담해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캐나다 포스트에도 깨끗한 이미지를 찾기 위해서 스와퍼 드럭 마트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까 먼저 말씀하신 중에 가게의 사이즈는 1800스키 이상이 돼야 된다는데 그럼 우체국 자체만은 또 그 사이즈를 원하는 사이즈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체국 자체가 우체국 볼륨에 따라서 파슬이 많이 들어오는 데는 아무래도 정수가 큰 창고가 있어야 되고 좀 차이가 있겠지만 대개 500스키에서 600스키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좀 넓은 장소를 당연히 요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게가 1000스키, 1200, 300스키을 들어오는 가게는 우체국을 빼주고 나면 남는 게 장소가 남지 않기 때문에 협소하죠 그래서 캐나다 포스트에서 1800스키 이상에서 2000스키 이상 되는 가게를 선호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네, 그럼 우체국 매상이, 우체국 매상이라면 대체 뭘 기준으로 해서 매상이라고 합니까? 우체국 매상? 우체국 매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표 파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소포, 저희가 메일링 해주는 거 17% 지금도 그건 컴비션을 저희가 받고 그 다음에 포스트 오피스에 물건을 보관하고 있다가 손님한테 내주는 거 이건 한 번 내주는데 50전씩 저희가 한 번 서비스 하는데 그 다음에 등기 메일 내주는 것도 역시 50전씩 그래서 마니오더 만들어주고 마니오더 리시빙하고 그런 거에서 서비스 피라고 해가지고 한 아이템 트랜섹션 할 적마다 50전씩 저희가 컴비션을 줍니다 그래서 그거 포함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17% 소품 매일하는 디스카운트 그거 플러스하고 우체 파는 거 5% 플러스하고 그래서 이제 네트 인컴을 잡고 또 이제 하이츠라픽 되는 스토어는 2만 5천 원 분이라는 분이 그냥 주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도 인컴으로 드는 거고요 그래서 인컴으로 잡고 대개 이제 그로스 인컴은 얼마가 됐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네트 인컴이 얼마가 되느냐가 중요하지 그로스 인컴을 올리려면 5% 내가 갖다가 5% 홀세일하면 100만 브로치도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익은 하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로스 인컴이 얼마냐는 별로 관여치 않고 과연 네트 인컴이 컴퓨터에 찍힌 네트 인컴이 얼마냐에 따라서 우체국 매상이 좌우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체국 매상이 결국은 세일 볼륨이 아니고 프로핏 베이스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매상이 나오네요 하이 트래픽 하면 아까 말씀하신 50만 불이니까 프로핏이 50만 불 이상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아니죠 캐나다 포스에서 기준으로 하는 것은 50만 불 이상은 그로스 세일을 얘기하는 거고 제가 그럼 그걸 여쭤본 겁니다 세일이 얼마냐고 그럼 이제 결국은 그로스로 이렇게 해서 내가 우표를 다른 데 홀세일을 하고 하나도 못 먹어도 결국 1년 후에 2만 5천 불이라는 걸 받을 수 있는 볼륨까지 올릴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그걸 받기 위해서 우표를 받아서 마신없이 딴 데로 넘겨도 그건 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주 좋은 고운을 배웠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우체국을 하시는 분은 많이 있습니까 지금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토론토 민수사가 브람톤 밀턴 에이리아에서 한 일곱 여덟 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밖에 안 됩니까 예 그래서 많이 하시는 분들이 리타이어 하셨는지 파시고 그냥 이제 그만두시고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분들은 한 일곱 여덟 분 제가 예 그 우체국을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비즈니스를 판다 그러면 같이 파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같이 팔아야죠 그게 좀 어렵겠네요 예 그건 캐나다 포스터에서 일단 그 프로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가게를 내가 팔고 싶어도 그게 프로브가 안 되면 못 팝니다 그렇죠 그것이 좀 핸드캡이고 포스터 오피스만 따로 팔 수 원하는 분들 참 많은데 캐나다 포스터에서 그걸 원치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스토어 오너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좌우가 되기 때문에 스토어 오너 같은 오너야 이게 되지 스토어 오너는 딴 사람이고 포스터 오피스 오너는 딴 사람은 캐나다 포스터 원치 않습니다 예 제가 그 5년 전에 이제 경험을 한 건데 그렇게 이제 포스터 오피스 하고 컨 베니에서 같이 붙어 있는 건데 트랜잭션을 해야 되는데 포스터 오피스에서 어프로브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걸 그 분이 이제 계속 하셨는데 거래가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면 그 우체국을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파는 거는 쉽지가 않다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러면 만약에 내가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야 되고 뭐 급한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뭐 이거 포스터 오피스 그러니까 캐나다 포스트 그쪽에서 도저히가 안 된다 그러면 계속 기다릴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시고자 하는 부분을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 이렇게 같은 한국 분이면 아 당신 영어 잘합니까 그거 물어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영어를 어느 정도 하시는지 그 다음에 영어를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크레딧이 좋아야 되는데 아 선생님이 사식은 분이 선생님이 크레딧이 좋습니까 그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딜을 하다 보면 캐나다 포스트에서 노 하고 몇 달 기다렸는데 3개월 4개월 기다렸는데 캐나다 포스트 노 하고 이게 리젝트가 당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크레딧 조사나 또 영어 테스트 같은 거는 우리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되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포스트 오피스에서 원하는 것이 어디까지인가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 양반들 포스트 오피스에서 어떤 기준을 우리는 모르니까 거기까지는 아마 힘들 거예요 아니 뭐 기준이야 뻔한 거 아닙니까 보통 일반하고 퍼블릭하고 의사소통할 정도지 무슨 대학 교수를 고르는 건 아니니까 거기서 그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업무를 하다 보면 문제가 되는 게 참 많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닥칠 적에 손님한테 잘 설명을 해서 그렇죠 이거 손님이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통하면 이게 이제 어림을 겪습니다 제 경우 한 경우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을 했는데 어떤 분이 영어를 잘 하신다고 제가 하얘 했습니다 근데 전화가 왔는데 어떤 손님이 물균을 찾았는데 그걸 잘 내막을 모르고 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사실은 그게 우리가 없었는데 스카브로에서 미스사카까지 그것 때문에 갈 일로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우리가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있다고 해서 왔는데 없다고 하면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 설명을 했습니다 그땐 이분이 이제 캐나다 포스트 헤드 오피스에다가 그런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내가 미스카브로에서 그 먼 길을 그걸 찾으러 갔는데 있다고 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없었다 그래서 자기가 웨스팅 타임하고 여러 가지 손해가 많다 캐나다 포스트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래서 저한테 이제 편지가 절대로 영어를 할 줄 모르는 걸 카운터했으면 안 된다는 조건부로 그런 어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아시는 분도 어느 때는 가끔 잘못 선택을 해서 엉뚱한 대답을 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정확히 알아듣지 못하고 조금 이게 그게 아닌가 그렇게 짐작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는 거가 있기 때문에 캐나다 포스트에서 아마 영어하는 것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사실은 저도 포스트 오피스를 가끔 다니지만은 사실 포스트 오피스 하시는 분들이 이민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영어 하시는 거 보면은 뭐 사실은 뭐 액센트도 많이 있고 그러신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 뭐 하여튼 거기서 테스트해 패스를 했기 때문에 거기 서 있는 건데 뭐 아주 그렇게 무슨 대학에서 강의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퍼블릭을 이렇게 봤을 때 불편 없이 오해하지 않고 그 정도의 영어가 아마 왜냐하면 너무 이걸 높게 얘기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 이거 우체국 우리는 전혀 못하는 거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똑바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그러면 됩니다. 의사소통만 가능하면 네, 그래서 이제 물론 한국에서 지금 막 도착하시고 이제 언어가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은 이제 이 비즈니스가 어렵겠죠 그렇지만 이미 한 10년 넘으시고 영어도 좀 알아들으시고 하시고 그러시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사실 그 사고가 또 자주 일어나는 게 또 우체국인데 예를 들어서 우표하면은 이게 현금이나 똑같은 건데 그렇죠. 이런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우표를 저희가 오더하면 금고이다 늦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어디서든지 보상해주는 데가 없습니다. 캐나다 보수에서도 보상 안 해주고 보험회사에서도 보상을 안 해줍니다. 현금이기 때문에. 현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게마다 상황이 다르겠습니다만 우표를 몇만 부로 치져버려도 현금이 가게마다 보험회사에서 2,000불 카버려지면 2,000불밖에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우표는 잘 보관해야 되는 거고 혹시 어디다 보관하시는지 금고가 있는데 아프리케이션 낼 적에 금고회사 번호, 시리얼 남바까지 다 캐나다 보수에서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프로브해서 좋다고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프랜차이즈화 되기 전에는 어떤 지역을 지정을 해가지고 우표를 제공을 해주고 팔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그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우체국에서 나와가지고 인벤토리를 했어요. 가지고 부족한 건 물어내야 되고 그런 제도가 있다가 프랜차이즈화 되기 때문에 그런 지금 현재 인벤토리 같은 거는 우체국에 나와서는 하시지는 않죠? 개인 책임하여 있으니까. 전부 다 개인 오너 책임이기 때문에 저희가 10만 불 크레드 있으면 10만 불까지 보내달라면 보내줍니다. 이유 없이. 그러나 관리는 본인이 잘해야 됩니다. 10만 불에 오다해서 왔는데 10만 불 잊어버렸다고 해서 캐나다 보수에서 단 1불도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결국 우표라는 게 요만하니까 10만 불어치려봐야 돈보다 더 적습니다. 그렇죠? 양은 얼마 안 될 거라고요. 그렇지만 그걸 잘못 간수를 했다가 그냥 누가 이렇게 들고 가면 아주 간단하게 잊어버릴 수 있는 게 우표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또 우체국을 우리가 하고 싶다. 아니면 새 동네에 가서 편의점을 한다. 대체적으로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지 저희들이 배웠는데 우체국을 20년 동안 하시면서 힘든 점 아까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보람이 있는 때가 여러 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어느 때는 손님이 급히 보내야 되는데 내일로 받아야 되는데 그럴 때 밤늦게까지 일찍 오니까 쫓아옵니다. 쫓아와서 이걸 할 수 있느냐 할 적에 저희가 그걸 해줍니다. 그러면 그래도 내가 손님한테 돈은 받지만 그래도 도움을 주는 거니까 참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을 적에는 우리가 손님한테 서비스 하신다고 했는데도 손님이 그걸 만족하지 못하고 컴프링을 하는 사람 또 저희도 이제 뭐 손님이 와서 줄을 서 있는데 좀 뭐 2, 3분, 3, 4분 기다렸다고 너무 오래 걸린다고 컴프링 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아 뭐 여기는 기다리는 데에 미득이 있다는데 그렇게 2, 3분, 3, 4분도 못 기다리고 저러는 할 때에는 좀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하루에 몇백 건에서 한 천여 건 이렇게 트랜섹션을 하다 보면 대개 저희도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할 적에는 손님한테 솔직하게 미안하다 하고 우리가 배상, 보상을 하고 손님이 때로는 엉뚱한 질문을 하면서 손님이 좀 이렇게 굉장히 까다롭게 하시는 손님도 있습니다. 그런 분한테는 될 수 있으면 퍼블릭 서비스니까 저희도 웃음 먹고 하려고 그러는데 때로는 좀 짜증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네 당연하겠죠. 우리 허 사장님은 여기 캐나다 1976년대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76년대에 오신 우체국 이외에도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많이 했습니다. 저도 컨비넨스도 해보고 플라워샵도 해보고 또 화인 기프트숍도 해보고 아메리칸 그레이딩 스토어도 해보고 지금 현재는 일렉트릭 스토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도 하십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해봤는데 해본 중에 그래도 우체국이 별로 불경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언제나 아무리 경기가 좋든 나쁘든 언제나 꾸준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금만큼 말씀하신 일렉트로닉 샵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뭘 취급하시는 걸 하십니까? 거기는 삼성에서 나오는 제품을 다 취급합니다. 그래서 TV에서부터 전부 다 취급을 하고요. BCR, 컴퓨터, 모니터 앞으로는 삼성 냉장고, 오프라인스도 다 취급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하여튼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연세도 찍으신 것 같지는 않은데 아주 좋습니다.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시고 훌륭하십니다. 우리 여러 가지 앞으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모셔가지고 또 그 엘렉트로닉 샵 그쪽에서 좀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뭐 재밌는 얘기 나누는 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허사장님 한번 이왕 나오셨으니까 우리 RTV 시청자분들한테 우체국에 대해서 우체국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언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이 프로그램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우체국에 관심 있으시고 우체국을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되시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은 저한테 전화를 주셔도 좋고 아니면 한번 찾아오시면 제가 아는 대로 제가 한 20년 동안 하면서 쌓은 경험을 성김없이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캐나다에서 오래전에 이민을 오셔가지고 우체국만 20여 면을 경영하신 허헌 사장님을 모시고 자담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철 씨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새로운 업계에 새로운 분을 모시고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